어느덧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주말인데요. 내일은 큰 추위 없이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, 비가 그치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겨울의 문턱에서 주말인 내일은 막바지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. 비교적 포근한 가운데 구름만 지나겠는데요. 모레는 종일 비 소식이 있어서 외출하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.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.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.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 10도 내외,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,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. 매일 아침 한림과 대정의 기온 12도, 고산 13도,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. 남부지역은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나들이하기 무난하겠고요. 동부지역의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 아침 성판에게 기온 8도 예상됩니다. 섬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.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해안지역에도 첫눈이 내릴 전망인데요.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